웹툰 작가 침착맨 이말련이 7월 14일 라이브 방송 중 축구 팬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홍명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무지 발언으로 욕을 먹고 있는데요. 이날 침착맨은 대화를 이어가던 중 대한축구협회가 홍명보를 선임하고자 모든 절차를 무시하거나 건너뛰고 부적절한 방식으로 진행했다는 사실은 모두 무시한 채 그저 홍명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까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침착맨 팬들로 이루어진 채팅창에서조차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에 침착맨은 추가로 그냥 탑정러 같은데 왜 내가 원하는 답을 말 안 해주냐 이거잖아요. 님들이라고까지 발언을 하며 축구 팬들의 화를 톡 꾸게 됩니다. 잘 모르는 내 입장에서는 홍명보 감독이 싫은 거야. 난 그렇게밖에 안 느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채팅창에서 지금 화가 났는데 화가 난 이유는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정답을 말 안 해줘서 그런 건가? 약간 답정러인데? 이는 명백히 축구 팬들이 왜 홍명보 선임을 문제 삼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경솔하게 발언한 것으로 인할 방송 이후 여러 커뮤니티에서 침착맨의 발언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축구 팬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국가대표 선임을 하기 위해 5개월이라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해외에서도 국내에서도 알만한 감독의 리스트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축구협회는 절차 등을 무시한 채 홍명보 감독을 선임한 것입니다. 침착맨이 탑정러라고 싸잡은 대상에는 이번 선임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홍명보와 정몽규의 사퇴 가능성까지 간접적으로 언급한 박지성, 내부자의 입장에서 절차대로 감독 선임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고발하고 비판한 박주호, 이전이를 사과하며 이번 감독 선임을 앞장서서 비판한 이영표 그리고 이천수 등의 다수가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날 침착맨은 어떠한 특정 주제에도 깊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만큼 나는 잘 모른다는 태도를 보이며 다양한 주제에 대한 반골성 일침을 던지는 것으로 시청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어왔는데요. 다만 이번 경우는 전후 사정을 제대로 모른 채 잘 알지 못하는 주제에 대해 평소처럼 발언하다가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침착맨은 7월 15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 14일에 발언한 내용에 대해 축구 국가대표 감독으로 선임된 홍명보 감독이 얘기가 나와 말을 꺼내게 되었다고 말하며 모르는 것에 대해 언급해도 되지만 좀 더 조심해서 얘기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선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하였는데요. 그러면서 대중들이 공감하는 주제라면 재미 포인트를 주며 어느 정도 선을 넘어도 용인되지만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화법이었던 것 같았다며 터져야 할 일이 터진 것 같고 앞으로 조심하겠다. 죄송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홍명보 감독의 선임도 문제지만 그 전에 절차나 누적된 히스토리가 있는데 이를 무시한 채 마치 홍명보 감독만 싫어하는 무시성의 팬들처럼 만든 것 같다며 그런 점들이 예의가 없었다. 나를 쉴드치거나 하는 건 나를 오히려 더 욕먹이는 일이다. 이 방송을 보고 화가 안 풀리신 분들은 더 화를 내주셔도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발언을 하며 웃음을 참는 듯한 행동과 사과를 한 이후 바로 포켓 로그를 바로 켜 진정성 있는 사과였냐는 말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